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구성치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차명계좌로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차명계좌가 적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활발해지고 국세층이 차명계좌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기술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차명계좌는 결국은 제보 그 다음에 파생자료 외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보는 누가 하느냐. 첫째가 그 계좌 차명계좌 소유자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납세자 그러니까 소비자 소비자가 대금을 입금하면서 소비자가 대금을 입금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B라는 계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명계좌로 의심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혜택을 주는, 서로가 언쟁이 있어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언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코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파생자료는 거래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차명계좌가 뭐 썼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소세 소득세 조사라는 거는 맹백한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맹백한 혐의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국세층이. 그러니까 납세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자를 이런 식으로 차명계좌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차명계좌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좌 차명을 준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변호사업계도 이런 데라든지 세무업계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장들 계좌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소득을 한다. 가령 사무장을 세 명이나 데리고 있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무장 계좌로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무장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장 계좌가 전부 다 차명계좌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계좌번호를. 사무장 자신이 서로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 관계가 되면 핵꽂이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너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차명계좌를 써가지고 차명계좌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차명계좌. 결국은 매출 누락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출 누락을 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쓴다 이거죠. 그럼 매출 누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사업자들이요. 사업자들한테 이게 사업자들한테 사업자가 이게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자한테는 1억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왜냐하면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이 2천만 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3천만 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회생활이라는 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신용 사회가 100%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돈을 받는 거는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1억을 받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쓴다 이거입니다. 이 비용들을 어떻게 되냐? 세금 계산서를 써버리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좋아라 하는 거예요. 안 좋아. 세금 계산서 끊어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안 좋아라 하니까 못 끊고 어떻게 됩니까? 이 1억에 대한 매출은 자기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화가 안 되어버리니까. 가령 이쪽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5천만 원을 썼다. 5천만 원을 쓰면은 이제 자기가 이거는 비용을 떨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못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실제로 자기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매출 누락에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차명 계좌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다 빼고 재하고 나면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 게 사업을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건을 저는 누가 이제 사건을 소개를 해줘도 그냥 소개하는 것 그 자체도 싫거든요. 그냥 소비자가 직접 오시면은 하는 거고 민연 닿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편합니다. 그게 농론하는 비결이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명 계좌가 이렇게 적출이 되면요. 이게 매출 누락이잖아요. 매출 누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득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는 증액이 되겠죠. 증액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처분이 고지가 되고 이거 돈 안 못 내면은 체납이 되잖아요. 체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압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편하긴 편하겠죠. 그러니까 정태수 같은 그런 분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3,500이라는데 그게 이제 체납할 수가 없잖아요.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의외로 재산을 다 옆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집안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서야 허둥지둥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필요경비는요. 무슨 의미냐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가 1억이고 매출 누락이 1억이다 이거예요. 이 신고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썼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1억에 대해서도 따로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차마 이거를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 넣어버리면 1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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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못 넣고 그냥 1억 뺀 김에 1억 누락한 김에 이거 5천만 원도 그냥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적출이 됐으니까 5천만 원도 그러면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대부분 경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5천만 원 다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기분 나쁘다고 인정 안 해 주겠지만 법리상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여기서는 계좌이체. 이 경우는 영수증 처리나 세금 계산서나 계좌이체가 다 있지만 이 경우는 계좌이체 정도만 있어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입증을 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 현금 인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법리상 그래요. 법리상. 그런데 이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누가 하냐? 세무공무원, 조사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조사공무원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를 강조해가지고 하면 엄격하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이쪽에서는 그거를 법리가 이게 이게 법리인가?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해버리면 그러겠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이제 불복하는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걸러진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비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의신청 법무과장 할 때 이의신청 같은 게 해보면 직원들이 이제 결제 올릴 때 그냥 이거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는 거를 구분을 안 하고 필요경비가 이렇게 써졌네요. 재료비가 같고 뭐 인건비가 같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주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건 그냥 같이 뭉뚱꾸려가지고 필요경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응경비가 맞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깐깐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니까 매출료 차명계좌 썼으면요. 뭔가가 포탈을 위해서 포탈을 위해서 뭔가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범칙조사로 가는 거예요. 범칙조사. 일반 세무조사가 있고 범칙조사가 있는데 범칙조사가 뭐냐. 고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발은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해서 1년에 5억 이상 포탈했으면 특가. 가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경우로 조세범으로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는 초보이면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한데 벌금은 나오겠죠. 벌금. 벌금을 나오면 벌금이익 그러면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노역장 유치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대체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최대 이제 천일까지 가는 거죠. 3년 정도 가는데 천일 정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일이면 거의 3년 동안은 교도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벌금, 노역장 유치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로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잡범들하고 같이 있지를 않으니까 좀 편하다고 그런 말을 직접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더라도 힘들죠. 왜냐하면 한 3년 동안 사업하던 사람이 3년 동안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업체가 이미 그거를 다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과세처번만 받으면 어떻게라도 돈을 더 벌어서라도 갚으면 되는데 세금은. 이거는 내가 몸으로 떼어가지고 교도소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세처범이 이 고지금액이 누락에 대한 고지금액이 거의 벌금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면 이게 1억이고 그러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10억이면 이것도 10억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엇비슷하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차명 계좌가 잡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져 있잖아요. 첫째, 필요 경비가 인정을 해야 되죠. 대응하는 매출 누락에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경비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입증. 이게 이게 조사 대리하는 사람이 해줘야 될 첫 번째다.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누락 부분은 적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범칙 조사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두 번째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부정 행위가. 그런데 이 부정 행위가 아니려면 차명 계좌도요. 배우자 계좌를 계속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부모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계좌. 그리고 이제 직원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고 제3자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 계좌는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정 행위로 안 볼 가능성이 커요. 국세청 스스로도 이거 배우자 계좌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국세청도 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직원 세무조사 직원하고 간부들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니다고 하는데 직원이 푸덕푸덕 이거 기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겠느냐. 결국은 직원이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법리상 배우자 경우는 이게 부정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부모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직원은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부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오히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어차피 사실판단 부정이니까 부정할 포탈할 목적으로 뭐를 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단순 과소 신고는 되더라도 내가 적게 신고할 목적으로 쓴 거는 있어도 부정 행위 포탈까지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걸 이제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단계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죠. 부정 행위가 있다 일단 봐버리고 그런데 이제 뭐든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용섬은 뭐든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정 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현령 비현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는 그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예쁜 사람같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아니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면 국세청 단계에서 그게 범칙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죠. 그거를 한번 국세청에서 범칙으로 몰아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면 나중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검찰 가고 그 다음에 또 법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든지 사전 단계에서 이렇게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고 부정 행위가 아니다고 인정을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리가 가능한 거는 법리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빼기고요. 나머지 안되면 이제 인명으로 쓰는데 인명으로 쓴다 해가지고 그게 된다는 보장은 그거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아쉬울 때 낭심이 뭔가가 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법무과정 5년 해보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사건이라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관계도 긍정으로 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날카롭게 냉정하게 해버리죠. 냉정하게 되면은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원칙 그게 원칙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법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를 해줄 거 아니냐 이런 말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국세청만 그러거든요. 수사도 그러고 감사도 그러고 사자 들어간 쪽에는요.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를 해주려고 해도 비빌 언덕을 만들면 좋게 봐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철두천막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AI의 한계도 있대요. AI에 집어넣는 사람은 사람이 하잖아요. AI를 교육시키는 자료 데이터를 넣어주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AI를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AI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부정으로 넣어버리면 부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게 AI더라.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도 그런 판에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뭐든지 융통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명계좌 요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법리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를 꼭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특히 범칙조사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속도가 빨리빨리 가니까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